통일운동, 그 다음에 친북적 통일 의식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능나도 연설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거입니다. 북은 완전히 자주 국방인 거 여러분 아시고 북한은 외국하고 합동군사훈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교육, 의료, 주거 문제에 있어서 남쪽은 경쟁구조죠. 북은 무상입니다. 친일 청산문제만 봐도 남쪽은 완전히 실패하고 북쪽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디가 제대로 사는 거야 어느 나라가 남쪽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심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표를 보고 너 왜 북을 찬양해 이러면서 아주 대단한 분노를 하거든요. 윤석열이가 난데없이 광화문에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퍼레이드 같은 거 북쪽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거 미국 놈 믿지 마라. 일본 놈 일어선다. 그 얘기를 젊은이들한테 자꾸 해줘야 되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흔들고 한반도 전쟁의 의견을 실제한다. 실제하는 근원은 북때문이 아니라 한미동맹 때문이다. 그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는 그 인식의 대전화.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대표님 안 계실 때 몇 번 정도 다루기는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민대표님 모시고 저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세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고은광순 그리고 장창준, 김광수라는 세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고은광순의 발언부터 일단 민대표님의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 모든 것들이 무상이고 자주 국방에 친일청상까지도 잘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있는 대한민국은 똑바로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고은광순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대충 넘어가고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주의 깊게 보셨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북한을 부를 때 북, 북 그러거든요. 보셨나요? 저게 주사파 또는 넓은 의미의 주사파들이 90년도에 합의했던 겁니다. 아, 북한을 북으로 부르는 게? 주사파라고, 주사파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한, 북한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북, 그렇기 때문에 남측, 북측 또는 이렇게 부르자고 합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사파니까 그거를 고지곳대로 지금 하는 건데 북, 북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그러는 게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북 그러는 건 그런 합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주사파들이 있고 넓은 의미의 주사파들이 있는데 장창준 이런 친구는 저랑 같이 활동했던 친구고요. 김광수 씨도 한 청년 2기 정책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주사파인데 특이한 것은 고은광수 씨 같은 경우는 1955년 이화여대 출신인데 저게 여성계예요. 여성계가 2000년대에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남북회담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가 친북적 색채로 넘어가는데 지금 고은광수 씨 같은 경우는 주사파죠. 저 정도가 주사파가 아니면 주사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뿌리는 80년대에 주사파 학생운동이 아니라 여성운동이에요. 여성운동이 뿌리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주사파도 있고 주사파 학생운동이 아닌 곳에서 주사파로 유입된 사람들이 있는데 고은광수 씨가 대표적이고 세 번째는 직책들을 보시면 저 사람들이 다 어떤 직책을 갖고 있어요. 이사장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심지어 제도권 학계에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도에 주사파 학생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합법적으로 어떤 교수나 연구자가 돼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주사파 학생운동이 자기가 돈도 벌고 주사파 정치 노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사파 활동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북한 남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북쪽이라고 부르는 것도 약간 주사파의 특징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좀 위안보 문제랑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그게 또 주사파 친북적인 성향으로 연결되는 고리 그리고 의도적으로 학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서 뭔가 좀 주사파적인 이념을 더 좀 퍼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남한과 북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북쪽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러면 대한민국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건가요? 어떤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조선입니다. 남조선. 북조선의 남쪽 지역이고 영토수복을 해야 되는 건데 통일운동의 장에서 남쪽에서 활동하는 차원에서 보면 남조선이라고 그러기 어렵잖아요. 이걸 순화해서 남측 그다음에 남북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저도 범민연 남측본부 사무처장이거든요. 범민연 남한본부 사무처장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사회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편하게 남한북한 그렇게 부르는데 통일운동의 관점에서 친북적 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용어가 매우 중시됩니다. 남한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용어를 집착하는 게 북한하고 북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쪽은 의도적으로 그게 자기의 신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북북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인영 장관의 통일부 장관의 멘트를 보면 계속 북북 그럽니다. 북쪽 북측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인영을 주사파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인영 전 장관이 표현했던 그런 말들 속에서 주사파적인 특징이 나타난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조금만 더 확인하면 이인영 장관 뿐만 아니라 통일운동 그다음에 친북적 통일의식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능나도 연설을 할 때 남쪽 대통령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겁니다. 남쪽 대통령 남측 대통령.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워딩이거든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남쪽 대통령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전혀 저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금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남한 북한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북 북쪽이라고 쓰는 이유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로도 지적해주고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쇼 뉴스트라다무스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